어머니께 입장해 주십시오. 양가 어머님 화척을 통하여 주십시오. 대리께서는 희석 박수를 한 번 부탁하시기 바랍니다. 양가 어머님 화척을 통하여 주십시오. 대리께서는 희석 박수를 한 번 부탁하시기 바랍니다. 친구들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. 양가 어머니 화척을 통하여 주십시오. 양가 어머니 화척을 통하여 주십시오. 양가 어머니 화척을 통하여 주십시오. 양가 어머니 화척을 통해 주십시오. 아멘